자 그 다음에는 experience 가 아니라 be experience 그 다음에 has been given 이 아니라 이거를 빼주고 음 그러니까 수동태를 능동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가 아니라 여기 in 위치 그리고 위치가 아니라 that 자 얘가 이제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그들 자신의 선택은 그들 자신의 손에 있다 이 라이 동사가 사람한테는 눕다지만 사물은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일형식 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일형식 완전히 된 거야 그러면 이 that 은 동격절이 된 거야 동격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뒤에가 완전 이걸 동격절이라 그러고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니까 다른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어 have to orient 그들을 적응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아 여기 대 제기대명사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문제로는 안 만들어 놨지만 음 음 그래서 여기는 어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야 한다 사명식 완전 이기 때문에 위치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인디비주얼 사람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통제 들어보지 못한 선택을 주었다 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고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다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능동태가 들어가 줘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목적어가 없잖아 그리고 바위가 있잖아 음 딱 봐도 수동태가 들어가야 된다 그 경험 되어질 수 있다 음악은 경험 되어질 수 있다 oh a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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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 a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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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